요즘 놀러갈 때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숙소 구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젠 이것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제 예방 한 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했는데요.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줄 알고 입실했지만 A씨 혼자 거주하자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A씨는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씨를 강제로 덮쳤는데요. 주방에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성폭행하려던 A씨는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